안녕하세요. 장수TV입니다. 지금 오늘 서울의 포구의 전통의시장에 왔습니다. 제가 또 낭독국 재임 받으셔서 찬성 부역을 맡아서 지금 또 수염을 길러야 될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서울의 포구의 전통의시장이 왔는데 오늘 수산물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또 시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여기는 서울의 포구의 난년입니다. 5,000원 드려요. 5,000원. 불개 5,000원 드려요. 불개 7,000원. 불개 5,000원. 이야, 불개. 5,000원 드려요. 얘는 7,000원. 아, 이건 7,000원인데. 와, 이것도. 이것도 간장게장 담으면 맛있죠? 네. 이것이 불개장. 몇 필요? 게장이체의 불개예요? 간장게장은 안 돼. 아니, 게장이체의 불개장은 안 돼. 왜? 왜? 불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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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얼마씩 해요? 세우 오늘 킬로 얼마예요? 세우 킬로 얼마? 3만원. 아, 4킬로. 4킬로 3만원. 4킬로. 그게 한 마리입니까? 이야, 4킬로 3만원 진짜 좋다. 지금 온 거. 하루에 4번 와요. 네, 하루에 4번. 6시간에 한 번씩 와요, 세우는. 6시간에 한 번. 아침에 들어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 진짜 좋다. 8시간에 한 번씩 와요, 세우는. 네, 하루에 4번 와요. 네, 하루에 4번 와요. 아니, 하루에 4번 와요. 어어, 어어. 이거 왜 1번 와요? 지금 1번 와요. 5번 와요, 5번 와요. 5번 와요, 5번 와요. 이야, 여기는 꽃게 얼마예요? 뭐야, 15,000원이야, 15,000원. 이게. 15,000원 값다, 값다인데. 네, 네. 요거 물렁이는 만원. 아, 딱딱이는 킬로에 15,000원. 네, 요거는 물렁이. 만원씩. 물렁이의 킬로에 만원. 만원, 킬로에 만원. 근데 이것도 살이 좀 있죠? 네, 살 많아요. 묵히면 좋게요. 얘는 왜 이렇게 역할을 해서 그러세요? 이건 얼마죠, 이거? 서대에 2만원씩 가져가요. 네, 서대에 2만원. 아버지, 뭐 하실까요, 욕구가? 이야, 오늘 남자도 기회도 많이 왔어요. 보건도 나왔어요. 보건은 얼마씩 해요? 1kg에 2만원. 1kg에 3만원. 1kg에 3만원. 2kg에 2kg. 1kg에 3만원. 접속으로 언제하고 옮기죠? 아직? 와... 아버지, 넘어서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아니, 여기. 이야, 여기 지금 난전에도 오늘이 평일날인데 아주 사람으로 북적붙적하네요. 바adic, 영상으로 북적붙적이네. 하... 하... 이계땅의 km을 낸지게 좀 about it. 오늘 새우가 많이 나왔네 새우 들어가세요 새우가 많이 나왔네 새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새우가 많이 나왔네 새우가 많이 나왔네 새우가 많이 나왔네 새우는 오늘 필요해 얼마에요? 한 마리에 3만원이에요 한 마리에 3만원이래요 새우 좋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우가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요 진짜 4kg에 3만원인데 너무 좋아요 4kg에 3만원이래요 엄청 좋죠? 덜 줄 수도 있어요 와 덜 줄 수도 있대요 네 새우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다 팔렸나봐요 너무 늦게 오셨어 그래서 아침에 찍어야 돼 새우가 오늘 여기가 지금 전통 어시장 안입니다 여기는 황해호라고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 꽃게 시세가 어떻게 되죠? 오늘은 2만원이에요 내렸어요 그러면 암꽃게나 숙꽃게나 네 좋네요 오늘은 지금 시세가 꽃게는 2만원입니다 꽃게 하세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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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2만 5천원 가서 꽃게 오늘 2만원 가 네 네 오늘 싸요 언니 먹어도 돼 식당도 있고 새우도 엄청 좋아 새우도 2만 3천원 줄게 2만 5천원 아 활새우는 지금 2만 3천원 이랍니다 상상 안 되었냐 새일이야 먹고 가요 우리 먹으면 와 전어도 있네 전어는 얼마씩 해요 2만원이요 아 전어는 키로에 2만원이랍니다 대기 양육, 계장도 이렇게 있고 양육, 계장도 이렇게 있고 아우 이치 아우나하고는 키로에 얼마씩 해요? 한만원인데요 예 아우나하고는 키로에 얼마씩 해요? 30,000원이래요 아우나하고는 키로에 얼마씩 해요? 두세족이 두세족이 이건 얼마씩 해요? 2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한답니다 꽃게 많이 나왔네 꽃게는 얼마씩 하죠? 무릎 새우먹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새우먹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런트 분 여기 자반은 얼마씩 해요? 자반은 올라가 만원 파는데 탈런트 분이라 귀찮은데 하하하하 이건 얼마씩 해요? 시초생활에서 많이 나왔네 이건 얼마씩 해요? 이거는 3만원 3만원? 2만5천원 갈치는 얼마씩 해요? 잠시봐 3만5천원이죠? 2만원 안녕하세요 갈치는 여기 만원 이거 2만5천원인데 2만원 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양평수산 전통어시장의 양평수산입니다 010-541-9123 010-541-9123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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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이네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 여기 김크림은 얼마씩 해요? 김크림은 5만원 7만원 아 김크림은 5만원 7만원 이게 랍스타는요? 랍스타 6만원 랍스타 6만원 꽃게는 이건 얼마씩 해요? 2만원 2만5천원 2만8천원 꽃게는 2만원 2만5천원 2만8천원 이거 활새우는요? 2만5천원 활새우는 2만5천원 1만5천원 안녕하세요 여기 임원의 꽃게입니다 여기는 전화번호가 010-980-883입니다 여기는 장수집이가 믿고 추천하는 집입니다 오늘은 활새우는 얼마씩 해요? 활새우는 2만5천원이에요 사이즈도 좋고요 한 25마리 안팎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게는 꽃게는 실제 암쾌가 있는데 꽃게는 지금 오늘 대짜 대짜는 2만8천원입니다 대짜 2만8천원 암쾌는 지금 알이 많이 찼어요 알이 많이 찼어요 알이 많이 찼고 지금 2만5천원 2만원 대짜는 2만원이고 이건 2만5천원입니다 여기 암쾌에 따붕이 있어요 어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알이 많이 찼고 임원에 여기 여기 전화받으세요? 여기 알이 맛있고 싶어요 지금 꽃게 왔습니다 주시고 오세요 유행장 시행지 모르시게 시켜주세요 네네 오늘 알을 전화하죠 여기 알을 전화받으세요 오늘 또 우리 임원의 꽃게에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소리뽕은 꽃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많이 즐겁게 해서 한번 가세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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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a 하 Ventures 워낙 하고 한번 두 번 알았고요 Security 요 과연 сов 도 Cap 네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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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얼음돈 1kg에 4만원 1kg에 4만원 이건 얼음돈은 3만 5천원 이거요 7kg 내지 6kg나봐요 민어는 지금 1kg에 4만원 얼음돈은 3만 5천원 낙지는 얼마씩 낙지는 2마리 만원 2마리 만원 여기는 깐미네 깐미네인데 010에 2319에 56533 여기 택배도 됩니까? 네 여기 주문택배도 된답니다 여기 저녁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우리 인우네 여기 또 우리 인우네 우리 또 인우네 사장님이 여기 인우네 고기가 6258에 4공이 있다 여기 전원은 얼마씩 해요? 전원은 얼마씩 해요? 1kg에 2만원이요 1kg에 2만원 네네 요새 전원초리 이 광원은 요거 조그마거는 2만원 요거 킬로당 3만원씩 나가요? 아예 크고 요런거는 3만 5천원씩 나가요? 요거 2kg짜리 이게 자연산입니까? 아니 양식이요 그냥 이게 도다리는 킬로에 3만원이요? 네 찰방 요거는 4만 5천원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주원수산 네 메추소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잘 보셨죠? 오늘 서울의 고구 전통어시장에서 난전을 한번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꽃게는 전통어시장 안에는 2만원에서부터 2만8천원까지 있고 난전은 1만원, 1만5천원, 그 다음에 전원은 평균 2만원, 2만3천원 그리고 새우가 나왔는데 새우가 한 말에 3만원, 4만원 이렇습니다. 구독자님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장수TV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